30초 쇼에 툴라 시타가 털리겠어? 추신atha 이거 당장 저번에 넵튠니 장전 3개 먹으니까 다 때려 부셨는데, 기록 졌지만 품은 많은 게 짱이야 234mm 쓰는 거 해공 좋은 것도 있고 잠주, 수고네 신주, 수고네 음? 이게 가장 가깝다고? 이거 먹으러 가자 내가 먼저 갈게요 니가 잘못 걸리면 애들이 뭔지 들을지 몰라 내가 먼저 갈게 딱 작은 사람이 가야지 아니 심즈쿤! 설마 버프를 먹으려고 거길 야! 아! 너무 빨라 지금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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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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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황금 넌 여기 왜 들어왔냐 뭔가 날 노리고 있는디 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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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넌 다이좋브다. 나노마떼리얼을 유효축가 완료. 4명이 날 보는데 좀 줄여야겠다 왜 또 좋다가 터져 도져버릴라 아니 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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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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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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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금 내가 구경이 좋아서 높을 게 없거든? 어차피 여기 203mm로도 다 뚫는 건데 그나마 비스 하나 있다. 비스는 그냥 불태우면 그만인 거고. Yahoo! 앨범위원이었으면 돼. 다 때려받았다. 아이씨 딱 몇 퍼센트냐 이러면? 0.09% 전투가 끝난 후 5분 어어 이부키님? 그거 아닌거 같은데 눈치가 이렇게 많냐 아이씨 다 걸리네 야 이제 그냥 4분 동안 딜만 하면 된다 점수 쪽 빨아먹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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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네 아싸 어? 연맹 설마 시타가 털리겠어? 죽인거 아냐 이거 오 설마 이게 턱 야 이 새끼 벗어 이 새끼 벗어 앗 아니 시타가 몇번이 털린거여 비스한테 맞을때마다 시타가 털렸는데 이건 뭐고 그러니